이 뮤직비디오를 보고서 우리 활동 2번에 되게 기대가 났어 근데 나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서 우리 활동 2번에 되게 기대가 났어 말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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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기대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죠? 웬디씨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DJ 또 DJ연이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영스트리트 그죠? 네 맞습니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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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end 아잇 조이 아잇 조이씨 나왔다고 현왕 조이야 조이 내 맘 네 잘 준비해봤죠? 슬기씨 마음의 준비 잘 하고 오셨죠? 슬기씨가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거 많다고 살아가야겠네요 바둥바둥? 바둥바둥? 안돼 넘어질 수 없어 바둥바둥 잘 살아가기 바둥바둥 잘 살아가기 문제를 내주세요 어제 내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? 아이린 조이 이름 검색하기 웃지마 왜 하시는 거예요? 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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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겨 뭔데 랩으로 하면 안 돼 크로스업 해야 돼 왜 나 뒤로만 신겨 시작 시작 저는 수박이야 뭐야 수박이야 너무 해줘야지 수박 저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저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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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 소리가 났어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인가?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따스한 봉은 정우의 희망군과 함께하세요 컴온 컴온 오케이 갑자기 마지막이다 따스한 봉은 분명하네요 조우씨 제일 행복해 보현 엔조 서로 놀릴까 컴온 하트가 왜왜왜왜? 왜 손잡고 어떻게 열고 보여줘 아니 둘만 보지마 우리들 말이지? 우리 둘만 볼건디? 사랑해 내 둘이? 우리 둘만 볼건디 사랑해 내 둘이 대박이다 진짜 너무 귀여워 아니 그러니까 예림이가 카메라가 있으면 왜 그래? 이렇게 하다가 뒤에 들어가면서 왜 나한테 이런다니까? 빨리 해주세요 수수머리 오늘 여기 옥수수에 절여 옥수수에 사용할 줄 알고 염색했대 내가 여기 추려달라고 염색한거야 휴랩차 끓여줄까? 머리만 담그면 될 것 같아 슬기 컨셉이 긍전마마인가요? 긍전마마인가요? 갑자기? 나 왜? 긍전마마 같아요? 머리때문에? 머리를 이렇게 질어가지고 레벨르 분들 배고프죠? 많이 먹어요? 앗 아 이거 정말 힘들다 야 어렵다 이거 언니가 잘했다 진짜 여러분 기관차 쿵쿵따 카센터 아 저기요 차가 차로 끝났잖아요 귀를 좀 열어 기관카는 뭐야? 아 죄송해요 기관카 뭘로 알아들은거야? 근데 또 옷을 입고 하니까 돌아간 것 같아 리모도 체력도 야 무슨 자신감으로 리모도 체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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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